옛날, 어느 마을에 둥이가 살았어요. 어느 날, 메롱을 했는데 갑자기 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산책을 하면 쏙 들어갈 것 같아. 산책 갈까? 까꿍 엄마, 나 혀가 쏙 들어갔어. 봤냐구! 역시 산책이 만병통치야. 어디에 왔어? 저 아저씨, 혹시 가빠? 여기부터는 흙길이야. 돌아가자. 어디로 가지? 슬성공원에는 폭포가 있어요. 폭포 소리 시원하죠? 설마, 나 여기 걸어가야 해. 안아줘요. 자갈 소리 너무 좋아. 엄마, 저건 뭐야? 나, 겁쟁이는 아니야. 나, 겁쟁이는 아니야. 남의 등. 다리 길게 찍어줘. 또 배민 들어갔민, 다리 길게 찍어줘요. 또 뭐예요? 바삭바삭 소리 좋아. 바삭바삭 소리 좋아. 음... 음..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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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풍이야 안 날아가기 꼭 잡아 아빠 나는 이뻐 나는 이뻐 나는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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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보고싶어요 내 새끼 빨리와 빨리 집에 가고 help 빨리 쫄겹쏠 나는 너 ст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